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혁입니다. 안녕하지 못할 겁니다.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쉽지 않다 했잖아요. 항상 현역 분들이 볼 때 어렵고 특히 오늘 수학 때문에 또 고생하신 분들 절반만이라도 맞췄으면 절반 더 이상 이렇게 했으면 3등급이 넘었을 텐데 수학 어렵죠. 제가 그래서 개념 때 사탐 강사지만 지금 사탐에 힘쓸 때가 아니라 구경수 열심히 하세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사탐할 수 있는 근기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오늘 저는 필적 확인 문구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인 수연님이 싣더라고요. 아프실 때 썼다고 들었는데 내게 잠시 화남불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 좋은 말, 좋은 말이다. 시 찾아보세요. 기지에서 너 이따 운다. 이따 해설관이 끄고 울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시예요. 시. 오늘도 몇 번이고 고개 끄덕이면서 빛을 그려하는 나 어두울수록 눈물 날수록 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 라는 이 시를 읽어보시면서 울지 마시고 빨리 도망가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부딪혀 봅시다.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 하시는 분들이 쌍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쌍윤보다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윤 강의할 때는 이건 틀렸어도 돼요. 라고 위로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너에게 위로의 말 건네드릴 텐데 윤리와 사상은 미안합니다. 너 이거 틀렸어도 돼. 라는 문항은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그렇지만 현역 분들이 보는 시험이고 첫 번째 시험이고 윤리와 사상이라는 클라스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 이거 내가 개념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제발 이왕 이 문제 나오면 정과 성 잘 구분해라. 이발 기수지 이발 기승이 아니다. 기발 이승이고 외계어 같은 것들 그래서 그 개념들 유교할 때는 제가 이왕 이인은 성략부터 잘 외우고 복습하라 했고 여전히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고난도 여러분도 많이 틀렸던 건 이왕 문제 두 번째 이제 주의 선생님 문제도 막 양면하고 헷갈리고 틀렸고 그래서 문항을 내가 세워보라 했잖아. 뒤에 왕수인이 나왔으면 앞에는 주의겠지. 그리고 서양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을 때 갑은 뭐 중세 을은 근대 병은 현대 이렇게 안 써주니까 이게 누구야? 라고 또 이제 헷갈려 없고 틀렸던 분들이 9번 문제에서 펼쳐졌던 거고 그리고 사회계약서는 제가 외우라 했잖아요. 근데 아직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3월에 너무 어려웠다 지친다 하지 마시고 1번 문제부터 그래서 그렇게 출제였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힘들면 최근에 그 메아캐스트에 꼬꼬윤 올라왔던 에피테토스 내용이나 아직은 캐스트로 안 올라와서 유튜브에 있거든요. 보시면서 울지 말고 그것 보면 또 슬플 텐데 제가 또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해가지고 울지 말고 잘 버티세요.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소와 포도나무 돌에게는 각각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에게도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 신들과 인간의 공통된 모습에 이성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대 동의와 사상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점수 되돌릴 수 없어. 받아들여.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해 너의 점수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렴. 그런데 왜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막 지쳐가지고 오늘 못 봤어. 등급컷 올라오면 윤사 장인인의 등급컷 몇이라 했어요? 39점이라 했지. 1컷. 3컷이 25점이고 분명히 이번에 등급컷도 많이 올라가진 않다니까 이게 이게 이제 쉽다는 여러분들 커뮤니티를 보시면 그거는 윤리와 사상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이거 좀 어렵지 않다라고 하신 거지 제가 볼 때 여러분 현역분들이 볼 때 이거 쉬운 시험지는 아니에요. 절대. 문제를 고민하면서 되게 앞부분부터 풀었을 거고 4번 문제 같은 이상사의 파트 아직 여전히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어려웠을 거고 5번의 의지의 자율 을이 어떤 개념인지 칸트한테는 이런 거 모르신 분들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45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험지이긴 한데 3월 모의고사는 그 등급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가스테에 올라오는 재수생들과 비교했을 때 올라오는 그 등급컷 있잖아요. 그게 실제 3월 등급컷이에요. 표본집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메가스터디로 많이 들어오죠. 그렇지만 여러분 3월 모의고 끝나고 지금 해설관이 들어온 너 공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냥 들어온 건 저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김종인 무슨 얘기 하나부터 한번 들어와 볼까 라고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항상 제가 사랑으로 맞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집단 자체가 공부를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등컷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등컷은 올라가요. 실제 여러분들이 받는 등컷은 기분이 좋아질 거고 지금 인간에서 보는 등컷은 기분이 괴로울 거고 그런데 그 등컷이 맞다고요. 그래서 3월 등컷이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개념 마지막 하면서 6평대를 잘 봐라. 6평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막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일어나야 되겠죠. 스토학파잖아요.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신 운명개척 안 되고 외부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념이 행위의 동기가 아니고 지금 외부 상황으로 인한 정념 때문에 내가 짜증 슬프다.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쾌락주의도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유일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자연 운명이죠. 정답이 1번에 1번이었던 거죠. 2번도 그러니까 윤리왕 사상은 앞페이지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는 건 이제 한 5번 정도에 깔리셨을 거고 2번에서는 윤사 제일 많이 썼던 패턴 여기 지금 세간에서의 생겨남을 바르게 알고 집착이 생겨남을 본다면 세간에 없음은 있을 수 없고 세간에서 사라짐 멸을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이 있으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양극단 있다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없다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봤던 윤사는 5등급이다. 라는 것에 현존 나타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에겐 1등급은 없을 거야. 라고 양극단 안에 치우치지 말라고요. 양극단의 이 변을 떠나는 중도를 이야기했던 게 바로 석가모니의 사상이죠. 그래서 기억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세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상으로서의 나는 있는데 그 실상으로서의 현상적인 나는 항상 변하는 걸 깨달으라 했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무명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만물이 변한다는 무상 그리고 고정적인 나는 없다.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라는 무상무화를 깨달으라 했고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혼자 딱 튀어나온 건 없고 정답이 그느드 4번이었죠. 한글자막 by 한효정